수치가 별로 좀 좋지 않은데요 제가 몇 퍼센트인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별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은데 삶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좀 잘 사는 나라 축에 들게 되면서 점점 점점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안에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요 희망적이냐 비관적이냐 즐거운가 비참한가 이런 기준들을 두고 사람들이 점수를 매길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매긴다는 거죠 여러분 팩트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아무리 다녀봐도 이만큼 괜찮은 나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나친 경쟁 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또 미래를 향한 불투명한 어떤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를 안아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삶의 만족도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제가 예전에 조사한 것을 이렇게 자료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시언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언처치트 피플이라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수치가 별로 다르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가정의 어떠한 평안, 가정의 건강함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조금 더 보수적인 삶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의 평안도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덜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염려가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염려한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인지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염려하며 염려하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염려하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염려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준들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좀 단순한 삶을 생각해 보고 또한 꿈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없애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를 없애고 싶으시면요 가서 애들을 버리면 됩니다 갔다가 어디 버리고 오세요 염려할 게 없어집니다 직장 오늘로 그만두시면 염려할 거 별로 없어집니다 사업 그 고민 덩어리 오늘 그냥 다 버리세요 그러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길러야죠 제발 버리지 마시고 기르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해야죠 직장도 다녀야죠 다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염려를 택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단순한 삶을 갖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신 말씀 Sermon on the Mount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핵심 가치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외식하는 모습들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께 다뤄시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27절부터 읽었지만 25절부터 그리고 본문의 조금 뒤쪽인 34절까지를 전체를 포함하면 염려하지 말라가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의 스타일을 아시죠? 예수님은 두 번만 반복하셔도 이미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무려 다섯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사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염려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성경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1년의 날수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 쌍벽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그 키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에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염려를 먹고 아무리 염려를 가지고 다녀도 그것은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아 나 오늘 염려 안 챙겨 나왔는데 걱정하시고 염려를 챙겨 나오셔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염려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정말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든지 자녀가 멀리 외국에 나가 있고 또 군에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물질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보면 얼굴에 벌써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잃혀집니다 그분들은 정말 눌려 있으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세요 저도 만나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마음이 쓰이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염려의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염려를 장려하고요 염려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너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 염려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다그치고 염려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비즈니스를 보면 압니다 어떠한 마케팅이 있는가 어떠한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있는가를 보면 이 시대가 염려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미래를 염려하게 합니다 너의 미래 알 수 없다 너의 은퇴 후에 어떻게 살래? 너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돌볼래? 별의별 보험들이 나오고 적금들이 나오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너 인생을 알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험, 저 보험 다 들게 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얘기 듣고 나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더 염려할 것들이 생깁니다 약도 제가 보면 염려 마케팅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조금씩 약해지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약을 얼마나 팔아 제끼는지 모릅니다 이 약을 먹으면 관절에 좋다 이거를 먹으면, 아 이거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이거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 여러분 뇌가 좋아지려면 10대 때 드세요 뇌가 좋아지는 약은 10대, 20대 때 먹어서 이미 좋아져야지 안 좋은 머리를 60대, 70대에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억력에 좋다 이거 먹으면 관절에 좋다 아 이거 빌 게이츠가 먹는 약이다 이거 스티브 잡스가 먹는 약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거 먹다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를 염려하게 해서 무엇인가를 구매하게 두려움 속에 구매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어서 나쁜 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염려는 전혀 다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릴 절망 가운데 더 무력하게 만드는 나쁜 것입니다 제가 약을 저도 이제 가끔씩 이런 약 한번 먹어볼까 하고 찾아보면 대부분은 그래요 사실 효능은 별로 없다 효능은 별로 없다 그러나 몸에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로 먹는 것들이 나쁜 약은 아닌데 염려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먹어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오히려 악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으니까 염려나 할래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염려나 하고 살아야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딸이 시집 가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이게 헬라워 원어로는 메립나오 메립나오를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 디바이디드라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분들은요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다른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염려가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됩니까? 예배하러 나왔지만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염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그것만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 바로 만몬이죠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과 염려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능력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에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는 단순한 삶을 믿음의 단순한 삶을 가져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염려랑 평생 살았는데 어떻게 아쉬워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못 헤어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과감하게 헤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여기 가져온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를 누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대가였던 영국의 브리스톨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졸지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예화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일 거예요 졸지 밀러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둘이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랑 믿음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배와 믿음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염려도 믿음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외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생각하면 염려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염려를 떨쳐버리는 그런 노력도 중요한데 더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는 쫓아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우리는 또한 염려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한번 제가 성경 안에서 염려에 대한 케이스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잠깐 더 염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 염려와 관계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르다가 염려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염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마르다는 염려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여주시죠 많은 일들 많은 일들 안 해도 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안고 산다라는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우리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질 때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삶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이게 별개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단순한 삶을 살 때 기쁨을 얻게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단순해진 믿음을 갖고 삶이 단단해질수록 우린 염려 없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단순해지시기를 축복하고요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믿음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적인 이 염려를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국적인 어떤 사람 이해가 좀 많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육각형 인간이죠 육각형 인간이 무엇입니까?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 시켜주시는 거죠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공연을 하나 보러 갔습니다 호두깎이 인형이라고 하는 발레 공연을 보러 갔는데 티켓값이 좀 비싸가지고 싼 걸 찾다 보니까 앉아보니까 어느 자리였냐면 맨 앞줄에 맨 오른쪽 끝자리였어요 가장 끝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여기 예배당도 사실 끝에 앉으시면 저랑 눈이 저기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맨 끝에 앉았는데 발레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제 앞에 오케스트라가 앉았는데 오케스트라도 앞에 바이올린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냐면 퍼커션 하시는 저 뒤에서 이렇게 팀파니 치시고 여러 가지 타악기를 치시는 분들 그 부분들이 한 명만 제 앞에 보이고 나머지는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주는 들었지만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내 누구만 봤냐 하면 퍼커션 하시는 분 그 부분만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저는 그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분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퍼커션 저기 세 분이나 계시는데 뭘 열심히 두드리세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하는 내내 가끔가다가 트라이앵글 하나 들어가지고 그거 땡땡 치는 게 전부였어요 제가 그래서 저것도 먹고 살기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트라이앵글 하시는 분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꼭 학교에서 트라이앵글 한 번씩 해보잖아요 땡땡땡 쳐보는데 여러분 그거는 트라이앵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막대기 두드리는 거고요 그분이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트라이앵글을 들 때도 그냥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봐 저밖에 안 보고 있는데 이걸 다 들어가지고 지휘자 하는 걸 쉬리 보다가 많이 치지도 않아요 한 번 치는데 땅 치고 혼자 감동받아요 세 번 치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땡땡땡 하면서 이거를 얼마나 집중해서 하시는지 제가 정말 그분 보면서 은혜를 다 받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시장에 가면 옛날에 약장수 중에서 뒷발로 북 치고 이분은 나팔불고 손으로는 또 다른 거 치고 뭐 이분은 또 하모니카 별의별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물론 훌륭한 연주자고 둘 다 전문가이겠지만 우리가 더 많은 악기를 한꺼번에 다룬다고 해서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각형 인간은 비성서적이에요 성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한 방향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믿음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함께 단순해져야 거기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준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음은 우울해요 마음의 슬픔이 가득해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sorrow예요 슬픔이에요 그냥 단순히 뭔가가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안 되고 이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면서 이미 마음이 상해버려서 그냥 슬픈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이 땅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Do not be anxious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이면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걸 끊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옷이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이거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하는 화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고 중요한 너를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뭐를 갖다가 대입을 해도 이게 다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는 것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주님의 말씀에 네가 다니는 학교보다 네가 불합격한 것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입이 되는 것이고 네가 아이가 있고 없고 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줘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근데 가서 대박 넘어지고 돌아왔어 근데 돌아왔는데 아빠 엄마가 그걸 보더니 아빠가 화가 났어 너 어저께 이 자전거를 사줬는데 자전거 까진 것 좀 봐 애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자전거 이렇게 까지 이거 얼마 드는 줄 알아? 이러고 있으면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아들이 가서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돌아왔으면 피부터 닦아줘야 되고 걔가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의 옷보다 네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 것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진 것 갖고 염려하지 말고 너가 훨씬 더 귀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의 삶에 믿음은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한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취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뭐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공부 좀 잘한 사람 인물 좀 좋은 사람 집안 좀 좋은 사람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런 염려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뭐 의사되었고 누구 아들은 판사되었고 누구는 외교관으로 나가고 누구는 집 샀고 누구는 차 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린 점점 더 이런 것들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보다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의 집보다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쓸데없는 염려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모든 염려거리들은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제임스 몽곰웨이 보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의 주석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아메리노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초대교의 역사에 독특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노스라는 단어가 흔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염려가 메림나오인데 아메리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염려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티테디오 염려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되죠 어떻게 이 이름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서 생각해낸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교도였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텐데 평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 늘 세상 걱정하고 총선이면 총선 잘 돼야 되는데 나라 걱정을 혼자서 다 하고 있고 그런 염려를 늘 안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나는 원래 티테디오인데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 염려 없는 사람 티테디오 라고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묘비에도 그 이름이 붙게 되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따라갔다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도 있고 자녀를 향한 염려도 있고 저를 향한 염려도 있고 흰머리가 요즘 나고 있는데 이 흰머리가 언제까지 날 것인가 뭐 별의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이름 뒤에 아메림노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 아메림노스 염려 없는 사람 김하나 영민 아메림노스 염려 없는 사람 김영민 염려 없는 사람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라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스스로를 또한 아메림노스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셔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